자,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었고,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 미국 시장 목요일에 좀 반등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조금 멈추는가 싶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또 큰 폭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가 무려 2.7%가 넘게 빠지면서 940포인트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고요. 나스닥 지수가 4%가 빠졌습니다. 4.17% 하락하면서 12,33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S&P500 지수도 역시 3.6%가 하락하면서 큰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코로나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양상이 지난 금요일에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 기술주,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실적을 좋지 못하게 발표했던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의 알파벳 같은 종목들이 하락세가 크게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올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최저치를 또다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면서 4월이 마감이 됐죠. 미국 증시에 4월이 마감이 됐는데 4월 한 달 동안 나스닥 지수가 무려 13.3%가 하락했고요. 2008년 10월 이후에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S&P500 지수도 지난 한 달 동안 8.8%가 하락했고, 다우 지수도 5%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종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업종별로 봤을 때도 11개 업종이 지난주에, 지난 금요일에도 모두 11개 업종이 하락했고,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모두 다 11개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는 부동산 섹터가 가장 좋지가 않았는데,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양상이었고요. 지난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역시 가장 큰 폭의 하락세, 경기 소비재 섹터가 역시 아마존닷컴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큰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난 한 주와 한 달을 마감하는 시장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을 체크해 볼 텐데요.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또다시 최대 폭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 PC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해서 6.6% 상승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1982년 이후에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2.9%대까지 올라왔고, 기술주가 조정받고 시장에서는 또다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경제 지표가 일단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오마현인 투자 그룹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헬서웨이가 주발 사이에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버크셔 헬서웨이 주주총회는 많은 전문 투자자들과 많은 기업가들이 관심을 갖는 이벤트죠. 이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다가 3년 만에 모여서 대면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워렌 버핏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버크셔 헬서웨이가 1분기 주식 투자 부문에서는 2조 원 상당의 손실을 기록했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체적인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크셔 헬서웨이, 워렌 버핏도 이것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버크셔 헬서웨이가 1분기에 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또다시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동안 장기간 항상 최애 종목으로 꼽았던 코카콜라의 지분을 조금 줄였고요. 이러면서 여기에 반면에 에너지 회사인 쉐브론의 비중을 좀 늘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액티비전에 대한 추가 매입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머거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마음은 여전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버크셔 헬서웨이의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주총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버크셔 헬서웨이의 주말 사이에 힘을 사용하실 때 sensitivity 사회 헬서웨이의 주ミ Pokémon 모 Bou 혼 700